상주를 즐겨라! 어? 죽겠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너무 예쁘다. 빨리 좀 해! 날 새겠어!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좋다, 날씨. 진짜 가을이야. 명실 상주. 상상주도! 오! 상주 이행시? 상상을 주도하는 도시? 상주. 상주 느낌이 아주... 어? 상주나요? 날씨가 상주나요? 아, 할래 했는데. 곶감 체험 이런 것도 하면 재밌겠다. 곶감 만들기. 화장? 어디서 많이 들어가는디? 시작부터. 왜? 흑백요리사를. 안 할 거면 나도 조용히 하고 있겠다. 안 할 거면 조용히 하고 있겠다. 안 할 거면 조용히 하고 있겠다. 아, 나는 말 안 하려고. 시작부터. 이거 어디서 본 거 아니여? 금 거래소로도 있네. 이거 금 좀 안 차고 있어? 거래해버리게? 휴진이가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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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눈이 빨리 없어, 건물? 이거 상주에서 축제도 한다. 한마음 축제 가서. 한 곡 때리고. 거마비로 그걸로 맛있는 거. 우리 노래 해야 돼. 이야, 고생했다. 다 왔어요. 됐어요, 형. 자, 도착을 했습니다. 야, 두루 떴다. 야, 날 씹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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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그렇게 안 해주셔도 돼요. 전형적인 오프닝 방식으로 해야 되나요? 상주의 애도 착용해. 상주입니다. 상주입니다. 2, 3, 2, 1. 상주? 상주. 잘 쐈어, 잘 쐈어. 날씨도 기가 막혀요. 한정. 연휴철이어서 걱정을 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인파에 휩쓸릴까 봐. 여기 아무도 없어. 여기 아무도 없네요. 역 자체를 섭외하신 건 아니죠?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죠. 상주 여행 시작할 건데, 당연히 상주 내에서는. 러프건으로 와요. 러프건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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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경천섬이라는 것만 너무 크게 적혀 있는데요? 야, 경천섬 가자. 타야 돼. 야, 차 타자. 야, 가자. 타야 되나 보다. 경천섬으로 부르시지. 야, 근데 뭐가 맞네. 야, 견혼산섬. 왕건 드라마. 수다리가 죽었어. 내 아우. 수다리가 죽었어. 경천섬 들어갔어요. 경천섬에 가고 싶어 하시는 거 같으니까. 많은 걸 준비해 놓으셨나? 에이스가 쏴. 저번에도 봤지만, 한 손 쏴가 최고야. 사거리 좀 늘려? 팔 쪽 잡아주고. 아, 그렇지, 그렇지. 김광이가 가야겠어. 바로 가, 바로 가. 김광이가 가야겠어? 자, 도전. 도전. 자, 합체. 자, 합체. 여기다가 약간 위에. 약간 파워레인지 느낌이다. 근데 프레시맨인데? 아니, 합체. 아, 경천섬. 경천섬. 경천섬, 와. 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경천섬을 뽑았습니다. 자, 출발합시다. 재밌겠다. 출발해. 출발해. 자, 가시죠. 하락의 섬으로. 자, 가시죠. 자, 경천섬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네. 어제까지 축제 다니다가. 그러니까. 도파민 속에 살다가. 저희 그 계약서에 오디오 비지 않게. 맞아.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5분간 침묵 금지 이런 거 할까? 계속 누군가 한 명의 말을. 말은 계속 해야 되는 거지. 혼자 사색에 빠져 있거나 이런 거. 방송임을 인지하기. 방송임을 매사에 인지하기. 탓하지 않기. 남탓하지 말기. 남탓하지 말기. 어떤 결과가 있어도 웃기. 웃기. 웃으며 감사하기. 매사에 웃으며. 가능하면 웃으며 감사하기. 가능하면이 아니라. 가능하면. 이게 또. 거짓말은 할 수 없으니까. 게임 카드도 랜덤으로 해도 됩니다. 게임 카드 쓰기? 재밌겠다. 보인다, 보여. 내가 계산하고 있는 게 보인다. 도전 전에는 무조건. 도전 외치고. 도전 외치고. 성공했는데 도전 안 외쳤다 그러면 성공이 아닌 거고요. 기광이 불안하다. 장전도 안 하는데. 도전 하봤어? 미션 도전 시 도전이라고 외쳐야 함. 진짜 초딩 같다. 여행은 다 초등학생의 마음으로 가는 거지. 서치하면서도 계속 읽으세요. 낙동강. 낙동강 가서 오리알 하나 주어오면 좋겠다겠지? 그냥 대답해버리기. 지금 코스모스 필 때 아니야? 코스모스. 강박이 생기네. 오디오 채워야 되는 강박이 생겨. 진짜 너무 좋다. 자 우측 보세요. 황금빛 들판이 펼쳐져 있습니다. 가을이라 너무 좋다. 시내에서 좀만 나왔는데 바로. 벌써 약간 다른 느낌이 좀 난다. 이런 길. 맨날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애기 때. 너무 멋있다. 삼주 오길 잘했네. 삼주 너무 잘 뽑았다 진짜. 근데 들판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좋네. 우와 소다. 소 저렇게 몰려있는 거 오랜만이네. 잘 지냈냐? 잘한다. 감나무가 진짜 많구나. 집집마다도 그냥 감나무가 다 있는 거 같아. 아 이것도 감이야? 지금 이런 것도 다 가린 거 같아. 콩감만 먹고 싶다. 콩쌈 스무디. 와우. 우리 옛날에 홍시 스무디 많이 먹었어. 그쵸 그쵸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이스크림도. 여기에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배고픈데? 가서 뭐 밥을 좀 달라고 좀 애원해볼까. 경천섬. 쉬어가는 쉼터 느낌이래. 경천섬이요? 커플 자전거 개인 자전거 가능한. 우리 그거 타자. 커플 자전거 탈래? 커플 자전거 타래? 시합? 시합하면. 아니 왜 거기서 도파민을 찾으려고 해. 바로 도파민 찾아버리네. 거의 다 와가는 거 같은데요. 마사옹. 오. 야 좋다. 하늘을 올려다니는 게. 언제인가. 하이. 오늘라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경천석 아니죠 아직. 아직 아니에요. 섬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죠? 배를 타요. 우리배. 우리 배. 그것만 말해주세요. 최악. 최악. 제일 안 좋은 거. 안 좋은 조건. 우리는. 우리 배다. 카론동도 있지 않나? 노전? 카약 근데 그런 건 재밌을 것 같은데? 로잉 머싱도 하는데 근데 그 제작진분들은 어떻게 들어가세요? 섬에? 왜 화났어? 웃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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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기 매사에 감사하기 제작진분들 어떻게 가시나 어떻게 가시려나? 오케이 설득 당했어 좋은 걸로 4명 다 뽑을 수도 있는 거 같은데 교환 어떻게 해? 교환 안 되지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제발 짜잔 자전거 보트 아 카약 자전거 보트 야 카약이 진짜 있네 너무 충격이다 진짜 카약이 없어 카약 자전거 보트 없을 줄 알았어? 오 난 진짜 없을 줄 알았어 하다가 뒤집어지면 어떡해? 개인 사정이라서 알아서 극복해야지 맞출 때까지 하자 장애로 나갈 실력이면 무조건 카약이야 그래 가시죠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잠깐만 선글라스 가능해요? 필요하시면 빌려 드릴게 아 그래요? 장담하니까 또 할 말이 없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눈이 해외에 취약해서 멋있어 멋있어 도전입니다 도전 외치시고 오케이 도전 어? 카약이다 카약 카약 VAR 고속카메라 준비되어 있죠? 제가 못 봤어 카약 카약 아니야 맞아 카약 아닌데 보트인데? 아니야 아니야 야 기광아 불과 5분 전에 너 이거 재밌을 거 같아 그러니까 어? 아니 이거 VAR이 너무 아 제대로 안 찍혔는데? 자 웃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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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사에 감사하면서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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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조건 보트야 나 봤어 자전거 아니야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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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다 아니야 에이 자전거 형 웃으면서 VAR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자 도전 아 무조건 보트였는데 보트 우와 보트다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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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게 보트면 저도 보트예요 저도 보트였죠 형 보트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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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도 자전거예요 아니야 너는 근데 카약이야 아 그래 인주 인주 근데 방금껏 저는 진짜 너무 잘 맞췄는데 확실하게 하자 확실하게 이건 무르기죠 무르기는 아닌데 이게 정확하게 VAR이 없잖아 정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은 우린 기회 한 번 더 줘 그래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거 줄게 저희 둘은 두 번 두 번 기회로 두 번 보트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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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글자 보고 자전거 글자 보고 와 너무 좋겠다 도전 와 와 와 한 번 더 너한테는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어 와 도전 안 했다 아 아니 선생님 근데 도전 안 했다 아니 근데 그 이게 쏠 때 도전 어쩔 수가 없다 아니 도전에 이게 뒤로 아 패키지로 묵냐 검조 아닌가요? 네 두준이 도전 안 외쳤어요 아 두준이 도전 맞아요 저는 외쳤고 두준이 형은 안 외치긴 했어요 너 외쳤잖아 나도 외쳤어 그러면 너랑 사람은 한 범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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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각각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야 저는 인정하시는 거죠 할 때마다 도전 외쳐야 돼 외치긴 해야 돼 성공했는데 도전 안 외쳤다 성공이 아닌 거고 저 외치지 않았어요? 저 먼저 할게요 나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려 나 도전 외친 거 같은데? 나 먼저 탈출해야겠어 나 도전 외친 거 같은데? 두준이 안 외쳤어 이제 저희는 기회 두 번 아직 그대로 있는 거죠? 여기잖아 다시 와 다시 와 오케이 두 번이면은 야 빨리 쏴 도전 카야 카야 아 웃으면서 카야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다시 가세요 날도 좋은데 미안한데 왜? 왜왜왜? 아 여기 있잖아 아니야 거기에 왜왜? 여기야 X야 여기 아 거기야? 도전 도전 와 자전거 오케이 오케이 자전거 나쁘지 않아 근데 알고 보니 보트가 제일 어려운 거 아니야? 야야야 엄지 벌끼리 나왔다 정신 승리 좀 도전 안 외치면 도전 무효해요 자전거 자전거 자 2차 도전 도전 자전거 깔끔하다 자전거로 가다가 야 이게 깔끔해 보트를 저렇게 맞춰도 할 수가 없구나 두 번 다 도전 외치셔야 돼요 네 이번에 도전 안 외치시면 네 그냥 걸어가세요 네 그냥 어떻게 걸어가? 도전 자전거 자전거 자 도전 자전거 오 보트는 없었습니다 괜찮겠어요 혼자? 카야? 괜찮아요 자 웃으면서 매사에 감사하면서 저희는 보트를 타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근데 저거 진짜 재밌어 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저거 쓰기가 엄청 어렵대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기분일까? 저 정도면 진짜 아이언맨 느낌 나겠다 저희 자전거 세 명 돈 합쳐서 이거 모터 버트로 바꿀 순 없죠? 5,000원씩 15,000원인데 이거 우리가 이거네 이건 2인용인데? 그러면 나 혼자만 이거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더 꾹 주세요? 이런 거는 그냥 빠르게 빠르게 가위바위보로 해 자 가위바위보 하자 아 가위바위보 어떻게 타냐고 웃으면서 웃으면서 진 사람 기분 좋게 이긴 사람 1등이 혼자 타는 거야 1등이 혼자 타는 거야 가위바위보 아 부러워 정글박치기야 저희 너무 즐거워요 달길이 뭔데 출발하자고 가시죠 가시죠 우리 1등 하자 동훈아 아 좋겠다 둘이 타서 야 근데 재밌겠다 나 설레 감독님 근데 발은 가능하시겠네 감독님도 너프관 하셨어요? 감독님 페달링은 가능하시겠네 야 저 어 야 우리 가면 돼요? 아 혼자 타야 되는구나 와 너무 외로운데 띠리리리 띠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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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리리 띠리리리 띠리리 빨리 빨리 오세요 어 두준이 출발했다 저 갑니다 이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여기까지 언제 가냐 그냥 생각 없이 경친 좋다 대박인데 어 진짜 여행하는 느낌 나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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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 아닌데 괜찮은데 아 큰일 났다 벌써 힘들다 야 근데 이거 속도 진짜 안 난다 아 열받아 야 너무 느려 와 감사합니다 하체 운동 상주를 즐겨라 어디야 어디까지 가 몰라 일단 가 이거 혹시 그 자동운전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두껍네 이거 와 이거 만만치 않다 이거 두껍다 이야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형 자 형 자 야 요섭이 오히려 더 빠른 거 같아 다 왔어 요섭아 할만해 힘들어 재밌어 감사해 감사해 사랑해 아 뻑지 잘 먹는데 그러니까요 아 이거 강력하네 재테이 누가 잘 먹어 4등강 즐겁다 그래 언제 낙동강에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자전거를 타보겠어 수상 자전거를 좋은 추억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야 야 우리 애들 많이 긍정적이게 바뀌었네 다행이다 아니야 이쪽 아니야 어 아저씨 뭐야 아저씨 뭐야 아 깜빡이 넣고 들어오셔 선생님 미안해요 천천히 야 거의 다 왔어 힘들 땐 뒤를 봐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우린 항상 혼자가 아니야 할 수 있어 주섭아 거기 아니야 알아 야 카약 빠르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자 멋있게 들어가자 저 뒷모습이 왜 이렇게 철양해 보이냐 오케이 다 왔어 다 왔어 베빼 베빼 누가 맘대로 주차하래 베빼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베빼 가자 어디로 가야 하오 진짜 감사합니다 와 이런 추억 일단 가시죠 아 행복해 올라가 올라가자 와 자 겸천섬에 도착을 됐습니다 와 와 누가 많네 오브젝트가 엄청 많다 야 바람감이도 있고 와 너무 이쁘다 아 이제 좀 힐링하는 거 같아 사진 좀 없나 아니면 약간 우리 부모님 카툭 프로필 사진 느낌으로 하나 찍을래? 그럼 꽃만 찍어야지 꽃만 찍거나 꽃 옆에 얼굴 대고 찍거나 어머 어머 커플들 되게 자전거 타는 거 같아 저걸로 타자 그래 그래 2인 6으로 그래 고 가자 자 갑니다 출발 출발 뭐야 이거 어려운데? 형 어려운데? 도로로 가야지 기광아 하나 둘 하나 둘 오 됐다 됐다 와 야 좋아 좋아 와 이쁘다 야 근데 시원하다 좋다 아 좋아 좋아 다라라라라라라 야 다라라라라라 나를 좋아한다고 야 너무 좋다 다라라라라라라 다라라라라라라 널 사랑한다고 다라라라라라 즐겸건치는 가 나라야 너에게 가고 있어 와 너무 좋아 와 시원해 와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이렇게 타고 국토 대종주 하면 재밌겠다 4인용 자전거는 없나? 있지 않을까? 날씨가 끝내준다 힐링이다 도끼 빠진다 진짜 멋있다 여기 고즈너칸이 너무 좋네 상주 진짜 재밌다 이거 진짜 하루 종일 타고 싶다 말이 씨가 된다 자전거만 계속 타고 다녀도 좋겠어 너무 행복한데? 여기 너무 좋잖아 여기 진짜 너무 좋다 내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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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리막! 내리막 가실게요 내리막 즐겨! 조심하세요 야 제대로였다 아 힐링 제대로 했다 야 경천선 좋다 아까는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아름다워 보이네 이야 와 야 저런데도 멋있다 저런데도 좋아 보인다 어 와 여기 진짜 장난 아니다 와 너무 좋다 와 뭐야 뭐 하는 거야 내 마음속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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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붙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탈칵 자 머리 정리 한번 다 쉬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번 쐬주시겠어요? 한 번 쐬주세요 와 날고 있는 것 같아 야 난다 난다 와 너무 좋다 와 낙동강 진짜 예쁘네 와 저긴가 설마 마실 냄새나지 않아? 고개 숙여야 돼요 받아줘, 받아줘, 받아줘. 마침 힘듭니다. 나잖아, 봐봐. 야, 난다. 아, 재밌다, 재밌다. 야, 버스 진짜 빠르다. 너무 좋은데? 너무 재밌다, 재밌다. 이제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치? 와, 상주 주막 가는 길. 상주. 야, 나무가 어쩜 통신지. 와, 솔방울 달린 것 같아. 아, 배고프다. 진짜 조용하다. 여기 자체를 우리가 다 빌린 듯한 느낌이야. 호박, 이거 호박 아니야? 호박인데? 야, 근데 이거 잘못해서 떨어지면 이거는 진짜 위험해. 나한테 다 묶어놓으셨네? 호박이 너무 좋은데? 와, 이게 다.. 강릉방이네, 이거. 룸이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강릉방이고. 광주방. 이거 컨셉이 너무 좋은데? 아, 대구방이다. 대구방이에요. 대구방이다. 와, 미쳤다. 근데 여기 주막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와. 뭐야, 이 친구 섭외된 친구야? 우와, 이거 봐. 너무 예쁘다. 야, 이거 사진 찍자. 우와. 오토스팟이야. 와, 진짜 예쁘다. 진짜 주막이야. 진짜 주막 느낌이야. 옛날 주막을 안 가봤지만 저기 지금 보이는 데가. 오. 여기 오시는 분들 카약 진짜 추천해. 나만 나갈 수 없다? 아니, 그건 아니야. 이게 유유자적 이렇게 떠다니고 싶다? 난 진짜 파악 추천. 자전거 좋았어. 자전거 좋았어. 오른쪽 얼굴만 조금. 어? 동근이 오른쪽 얼굴이 좀 까맣다. 까매졌어요. 이거 메이크업 좀 더 세게 해야 될 것 같아, 여기. 절반 정도는 이제 백스텝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거 후진되니까. 부어줘야 돼. 그래야 맛있게 이거. 이거 너무 오버클이 되거든요. 오버클. 갔어, 갔어. 야, 음식 온다. 음식 와, 음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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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자. 와, 음식 왔다. 와. 근데 너무 맛있어 보인다. 와, 이거 비빔밥이. 시, 시, 시작부터 늦으시면 안 돼요? 야, 근데 너무, 너무 맛있어 보여. 오. 야. 진짜 대박이다. 너무 맛있겠는데? 봐봐. 기절이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비빔밥부터 비비고 시작하게? 지금 아직 비비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언제 비비? 자, 젓가락을 드시고. 다 같이 비비야 돼. 다 같이. 다 같이.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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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맛있겠다. 우와, 썩한 게스트. 감사합니다. 떡갈비. 야, 너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다 같이 그래도 건배 한 번. 아, 그러자. 건배사. 상상. 상상을 주도하는 도시, 상주. 삐. 상주. 삐. 야, 이 두부가 2분하게 익었네. 두부가 2분하게 익었어? 어. 배차전 먹어볼게요. 배차전, 나도 한 번 들어가야겠다. 자, 한입하고 경선선 한 번씩 봐봐. 와, 부서. 자린고비야? 응. 야, 너무 맛있다. 배차전이 맛있네. 음! 야, 이거. 배차전 어때? 배차전. 달지?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두부 김치도 한 번 해봐. 김치가 약간? 킥이에요. 아니, 너무 매운 거 같은데? 무슨 맛이 있는데. 이거 먹어봤는데, 진짜. 음. 해물파전. 너무 매치하네. 아, 그래? 비신이에요. 해물파전. 아직도 크리스피하네. 소리 봐. 전 마스터님이 계신가? 일단 다 하신다. 음. 자, 호강한다. 좋은 추억 하나 만든다. 아, 너무 맛있네. 미쳐버리겠다, 이거. 어떡하냐? 정부지전도 맛있었겠다. 아, 부지전도? 이건 진짜 맛있어. 아, 배불러. 아, 뭐 쓸래? 아, 너무 맛있다. 야, 해진다.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어도. 힐링이 되네. 진짜 맛있게 하셨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드셨으니까. 밥값 하라고요. 결제 안 하셨어요? 잠깐만, 나 지금. 기왕에 지금 기술 들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어? 뭐 놓고 왔어요? 모르는 척 해버리는데? 아, 잠깐만. 진짜 지갑을 내가 가방에 넣은 거 아니야? 장지갑이잖아. 아, 제가 지금 여련하고 있었는데. 아, 드리전님. 아, 내 연기에 깜빡수 오셨네. 찐득이 게임. 찐득이 게임 뭐지? 당첨 적혀있네. 야, 그럼 우리 카드 내는 거부터 먼저 할래? 아, 그럴까? 대표 선발전. 대표 선발전. 양궁 대표 선발전처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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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 야, 흥미진진하다잉. 아, 게임한다니까 갑자기 엔돌핀 노네. 찐득이랑 맨시바트랑은 하지 말까요? 아니죠, 아니죠. 오케이, 이제. 대표 선발전, 대표 선발전. 가볍게 넘어가시려고. 서로 기분 좋게 웃으면서 밥값 내기. 한 번씩 섞어. 어? 큰일 납니다. 핵브라치. 야, 그런데 그 노래 부르는 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우리도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아이, 36이잖아. 한 명씩 딱 하고 꽉 따지고 딱 하고 빠지고. 네, 오늘 하이라이트 게임. 이 게임 때문에 달려온 거야, 상중까지. 이 게임 때문에 달려온 거야. 가위가위보에서 이긴 사람 순서로 쭉 가자, 그냥. 오케이. 바위 바위 고, 고, 고. 1등, 2등, 3등, 4등. 다, 6. 야, 들어와. 연습 없어, 연습 없어. 쓰레기 있어, 쓰레기 있어. 연습 없어. 쓰레기 하나 주워왔어. 여기 손가락 무조건 걸고. 끝까지 걸어, 끝까지 걸어. 만약에 갖고 온 다음에 일단 보지 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짜야 되니까. 조아줘, 조아줘. 맞추기도 힘들어, 이거. 이거 안 맞으면 다음 턴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 저 오른쪽으로 돌게요. 아, 그냥 오른쪽으로 돈다고? 근데 그런 게 어딨어? 1등이잖아요. 1등이 정확히 있는 거야? 이게 저희끼리 룰을 만드는 거니까 지금 만들면 어떡해? 형, 웃으면서 감사해야죠, 형. 감사하지 않잖아. 웃을 수 있는데. 자, 돌려, 돌려. 바로 가, 오른쪽으로 가. 아, 근데 허리 숙이기 있어요? 빨리 쇼백!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허리 세워. 허리 세워. 정확하게 진짜 손만 딱, 딱 이렇게 하게. 빠른 템포로 해, 빠른 템포로. 자, 오케이, 탈락. 탈락. 못잖아. 확실히 잘해. 야, 진짜 하루 제일 걸릴 것 같은데? 야, 좀 숙이자. 45도, 45도, 45도. 야, 날 새겠어. 안 들어오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오, 야,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나 아직 안 봤어. 알았어, 알았어. 나 안 봤어. 오케이, 이대로 줘. 주머니에 넣어, 주머니에 넣어. 이대로 줘, 이대로 줘. 주머니에 넣어. 일단 하나 팔렸어. 아, 참. 아, 참. 바로 가, 바로 가. 아, 이거 내가 가져간다. 야, 이거 내가 가져간다. 야, 안 돼. 저거 합격이야. 아, 저거 물려. 나. 형, 아직 안 힘들 못하시네. 뒤집어지면 가져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운도야? 어. 어. 아, 이거 과감하게 가져가야 돼. 어, 어. 야, 손이 살아있는 줄 알았다. 왜 이렇게 안 되냐? 어, 됐다. 아니, 아니야, 두 개. 두 개면 당첨이야. 그거 이제 가려, 가려, 가려. 어? 아하하하. 어? 아하하하. 당첨! 아까 후배 얘기했죠? 어? 이번에 걸리면 당첨이라고. 맞네. 스탭들 오세요. 자, 자. 나와. 대표 나와. 이거 우리 희수 매니저님 이거. 진짜 이거예요? 진짜 개인카드예요? 괜찮아요? 근데 법인카드 쓰면 또 그거 말이 안 되겠네요. 어차피 우리 거잖아 그게 또.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내가 삭ِ올게. 자. 가급적이면 감독님 쪽으로 이제 일단. 감독님 오른쪽에 쓰세요? 하하하하. 근데 이게 뭐 아, 어차피 복불복이라. 초록색 찍찍을 들고 있는. 슛! 오어! 슛! 오어! 자, 안보이게 안보이게. 안보이게 안보이게. 오, 원샷, 원킬. 오. 오. 아 자, 쪼리요 이제 쟁반 떨어지면 그 사람 당첨 됐다 오 아, 제발 나 근데 가져가는게 중요한게 아니잖아 자, 자, 보시면 안되요 하나씩 하나씩 여기다가 던져 자, 네 당첨 당첨 아 아 하하 자, HNO HNO 이리 와, 앉아봐 이렇게 딱 가리고 하나 둘 셋 하면 오픈! 하나 둘 셋! 패스! 자 갑시다! 갑시다! 바로 갑시다! 바로 가시죠! 부추젓 더 시킬걸? 잘 먹었습니다! 시작합니다! 아 도파민 확 도네? 야 지금 석양... 아 이거 너무 좋다 희수 씨 제 카드로 했어 진짜로? 내 카드로 했어 그거 바꿔서 붙였어 바로 갑시다 희수 씨 잘 먹었어요 자 결제하시죠 비스트! 아하! 가족 사진 하나 찍을 수 있을까요? 이거지 아 이거지 가족화